안녕하십니까 시험TV입니다 11월 22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대 지옥 관련주의 상승 자 기대가 됩니다 우선 한번 쭉 세계 경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죠 월요일이니까요 시작은 금리부터 보셔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기준이니까요 최근에 하락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국채 입찰이 양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미국 국채의 금리가 올라갈 때가 좋은게 있고 하락할 때가 좋은게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안정하는게 좋습니다 왜냐 최근에 이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데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 야 인플레이션 더 심해지겠구나 이런 우려가 섞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락하는게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죠 한국 3년 국채 금리는 어떤가요 2% 미만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갔지만 올라가 올라가더라도 일단 2%는 돌치를 못하고 있어요 3일 후죠 25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1%로 0.25% 더 올릴 예정이죠 거의 확정적이죠 이거는 이것을 감안하면 3년 국채 금리는 사실 1.7 1.7에서 1.75 정도 그 정도가 맞습니다 1.75 정도죠 이 정도가 맞는데 근데 벌써 이미 2% 전후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내년 초에 추가 인상을 할 거다 이것까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채 금리가 그래서 이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도 국채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겠다 한다면은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초에 인상은 한번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국채 금리는 오히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온다면 주식시장에는 나쁠 건 없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니 큰일 났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걱정해야 될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시장의 기준금리가 언제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 실질 기준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준금리 보라색 그리고 청록색 네 청록색은 실질 기준금리입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아시죠 실질 기준금리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주식시장이 붕괴했는지 일단은 위험시는 항상 2% 입니다 2%를 실질 기준금리가 2%를 넘어가면 주식시장은 좀 위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 기준이고요 최근에는 특히 제 17년 갈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기준금리가 1%를 돌파하면 1%를 돌파하면 좀 위험하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떻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리면 두 번 올해 두 번 올리는 거죠 두 번 올려도 이거 올려도 아직도 마이너스 영역이에요 주식시장은 언제 하락한다 최소 실질 기준금리가 1%는 도달했을 때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때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 왜 기존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봐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금리를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특히 실질 기준금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실질 기준금리는 뭐냐 기준금리에다가 물가인상 CPI를 뺀 겁니다 금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죠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달러죠 그럼 달러는 달러지수라는 게 있죠 달러지수는 유로와 엔화 파운더와 같은 6개국 통화 대비 상대값입니다 그 중에서 유로와 비중이 57.6% 매우 크죠 그래서 사실상 달러지수라는 유로와 대비 달러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달러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뭐랑 비슷하냐 달러 유로 달러 유로 환율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달러지수라는 건 유로와 대비 달러의 가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로와 대비 달러 가치가 매우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실 유로와가 약해지고 있다 왜 유럽의 지금 질병이 재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가 벌써 부분적인 통 봉쇄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통제까지 들어간 나라는 거의 없고 부분적인 봉쇄에는 들어간 나라가 꽤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 경제를 또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유로와가 약해지고 대신에 달러지수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지수가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이게 뭐죠 마치 위에 캡을 씌운 것처럼 모자를 씌운 것처럼 계속 뚫지를 못해요 1190원을 뚫지를 못하고 계속 밑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원화가 강하다 달러가 뚫지 못하고 올라갈 정도로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강한 이유는 뭐냐 최근에 위아나가 강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위아나 강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도 아시아에서 상해 증시와 코스피가 매우 높게 올랐죠 다른 나라 증시는 대부분 하락하는 데 비해서 상해와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뭐 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 1년간 쭉 전세계 주가 차트를 보시면 전세계에서 거의 제일 약한 나라가 누구냐면 중국하고 한국 증시가 거의 제일 약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 증시가 약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따라간 겁니다 중국 증시가 약했다는 이유는 뭐냐 긴축을 했기 때문에 진축을 매우 강력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죠 테이퍼링을 시작합니다 그럼 어? 큰일났네 중국도 긴축하는데 미국도 테이퍼링 긴축하면 와 우리나라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이 긴축을 시작하면 그때 중국은 통화를 완화시킵니다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유럽이 긴축하기 전에 통화를 유독성을 놀리면 중국은 약간 긴축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요 거꾸로 미국이나 유럽이 긴축을 해서 통화를 조절하면 중국이 그때 통화를 늘려갖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긴축할 때 주가가 가락하고 중국이 돈을 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미국이 긴축하면서 중국이 통화량을 늘리면 한국도 같이 그와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4분기,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한국 비코스닥은 더 좋은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제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코스닥은 크게 반등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아마 11월 말 이번 주부터는 슬슬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사실 악재 반영을 가장 잘하는 그런 증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악재는 뭡니까? 전 세계 가장 큰 악재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인플레이션이 악재냐면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이러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할 수 있는 압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특히 신흥국, 한국과 같은 신흥국 주가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천천히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는 사실 그래요 이미 미국 증시가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할 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미국 증시가 미국 연준이 내년 6월쯤에 기준금리를 빨리 인상하지 않을까? 그거를 우리나라 증시가 이미 반영해서 지금 미리 하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겠죠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85달러까지도 갔었죠 작년에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올해 85달러 80달러 넘어선다 사실 이것만으로 끝난 거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석유는 우리나라 일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일상 생활에서 사용합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석유 가격이 폭등을 했으니 아니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나섰죠 미국도 인플레이션이 심하니까 야 비축률 풀겠다 우리만 푸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뭐 해서 다 같이 풀겠다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를 올리는 거는 사실 그래요 석유 관련된 세력들이라고 하죠 메이저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유가를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축률을 풀어서 공급을 왕창 들리겠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난리가 났죠 지금 극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미국은 신호를 줬어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죠 한 10월 말부터 지금 보시면은 11월 초까지 지금 유가는 약간 횡보하다가 하락하다가 마지막 반등이죠 이 반등 이 때 반등에서 속으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크게 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지금 빠지죠 그런데 이렇게 쫙 올라가면 뭔가 야 더 올라가는 거 아냐 라는 헛된 기대를 품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때 메이저들은 왕창왕창 넘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간은 메이저들이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었습니다 넘기는 구간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발등에 불을 떨어뜨린 거죠 비축류를 풀겠다 한국하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까지 막 푼다면은 어마어마한 비축류가 시장에 풀립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양이죠 그리고 미국이 풀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겁니다 비축류를 풀게 해놓고 뒤통수 치거나 이렇게는 안단 말이죠 미국은 그런 짓은 안 하죠 미국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비축류를 풀어도 비축류 풀어 걱정하지마 나 그걸로 너 뒤통수 하실 테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축류가 본격적으로 풀게 되면 쭉 빠지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은 털고 나갔고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손절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쭉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빠지면 너무 또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안 좋다고 했어요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좀 서서히 빠지는 게 좋죠 서서히 서서히 아무튼 지금 유가가 빠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하겠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한다는 건 내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신호를 다시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걸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어?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빨리 안 해? 그럼 우리 주가 하락한 거 다시 원상복귀 해야지 그래야죠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악재가 사라지면 그에 대한 반영도 한국이 빨리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졌다는 거를 유가만 보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가장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 금 가격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면 금 가격도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확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금 가격까지 하락한다면 아 이건 진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가 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 증시 역시 그동안 악재를 받아왔던 그 악재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되돌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코스피에서 대형주들이 그런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올해 그 수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렘 업체의 목표가를 내리면서 디렘 가격이 하락할 거다 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많이 떨어졌죠 전세계 디렘은 삼성전자 SK아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의 주가는 모두 줄줄이 줄줄이 하락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반도체 관련주가 다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 마이크론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수요와 공급 드디어 맞춰지고 있다 이제는 디렘 가격은 바닥을 쳤다 그거와 함께 마이크론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7.8%가 급등했습니다 엄청나죠 7.8% 마이크론 시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4위 정도 되죠 근데 그런 그 정도의 시청인 애가 하루 만에 7.8% 급등을 했다 장대양봉에 불을 뿜었다 이것은 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금요일날 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일장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겁니다 누구한테 반영이 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한테 반영이 되겠죠 이게 이게 맞다면 SK하이닉스도 한 8% 이상 급등을 해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4에서 5%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월 말 이후 지금까지 25% 정도 바닥 대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이거를 SK하이닉스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죠 SK하이닉스 역시 10월 바닥 대비 현재까지 23%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없잖아 자 여기 보시면 이 자주색 선이 삼성전자입니다 기존에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반영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락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락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11월부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바에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제자리에 있을 것인가 왜 이런가 자 그럼 삼성전자의 주력이 뭔지를 보고 싶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현재는 그 두개가지가 가장 큰 주력이죠 그리고 반도체 중에 디랜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최대 가장 큰 주력입니다 어 근데 디랜 반도체 이제 바닥 찍었다며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마이크론도 올라가잖아 그럼 삼성전자 왜 못 올라가 아 삼성전자는 디랜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도 있죠 아 시스템 반도체가 나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지금 물량 꽉 찼습니다 그리고 3나노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신규 공장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서 이제 딱 체결하려고 하고 있죠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스마트폰이 나쁜가 아니죠 스마트폰 굉장히 좋습니다 폴더 부품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어 올해 스마트폰 판매는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스마트폰이 굉장히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삼성전자가 그러면 디랜 어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폰 아니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못 올라오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그렇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어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었다면은 지금 벌써 10만원 10만원은 뭐예요 20만원 갔어야죠 그런 종목인데 한국이라는 굉장히 작은 이런 시장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올라 버리면 코스피 자체가 미친듯이 올라 버리죠 예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코스피가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총의 20%가 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한 급등을 한다 코스피가 갑자기 막 3,500, 4,000 가버립니다 그래서 곤란하죠 왜 곤란하냐 바로 파생상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특이한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코삭, 다합천, 시총은 세계 10위 안에 간신이 듭니다 그래봤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하나보다 작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미국 다음 전세계 2위입니다 2위 파생상품 시장이 2위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주식시장은 세계 10위 안에 가시이 드는데 파생상품은 2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죠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누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못 가는 이유입니다 현재 공매도라든지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쭉 올라가버리면 공매도 쳐놓은 선물 하방 포지션 옵션 하방 포지션 쳐놓은 애들은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얼른 포지션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열심히 포지션 변경하고 있죠 공매도 청산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선물로 누르면서 공매도 청산하고 있고 옵션 포지션도 변경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얘들이 꾹꾹꾹꾹 누르는 겁니다 미친듯이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거 이러다가 탁 터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 그래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어느 순간 터져나오면 진짜 수직으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수직으로 10에서 20%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누르고 있지만 아무튼 계속 누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 공매도는 배당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12월에 12월 말에 4분기 배당을 주죠 삼성전자는 이때 특별 배당금을 왕창 챙겨줍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특별 배당금을 얼마 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당연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특별 배당금을 줄 예정이란 건 확실하죠 왜? 그것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의 대주주들이 받아야지만 내년에 상속세를 내야 되죠 지금 해마다 상속세를 5년간 내야 됩니다 거의 연간 수조원을 내야 돼요 그 사람들도 현금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주식을 팔면 삼성전자의 교영권을 뺏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결국은 뭘 해서 내야 되냐 배당금을 받아서 그걸로 주식을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을 대폭 늘릴 것이다 특히 특별 배당금을 대폭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그래서 작년까지도 원래 특별 배당금이 높았는데 올해부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지금 발등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후에 이제 한 달 후까지 계속 공매도를 들고 있으면 12월 말까지 들고 있으면 얘들은 특별 배당금까지 싸그리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순간 되면 탁 터져 올라갈 거예요 아마 7만원 8만원 지금 8만원 지금 8만원 뚫고 올라갈 겁니다 갑자기 공매도는 정말 죽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얼른 뭔가 청산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빨리 지금 급해요 이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지금 주가를 눌러놓고 공매도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산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더 이상 누르지 못합니다 튀어 올라갈 겁니다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가 지금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렇습니다 20% 올라야죠 근데 사실 지금 7만원대기 때문에 여기서 20% 올라오면 얼마냐 8만 초반입니다 8만4천원 정도밖에 안 돼요 9만원도 안 됩니다 거기까진 충분히 튀어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뭐 여기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다른 애들은 이미 그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 나는 지금 돈은 있는데 좀 안전한 걸 사고 싶고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단기적으로 뭐 하고 싶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뭐다 삼성전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11월에 보면은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를 받았죠 코스피가 나쁠 때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죠 메타버스 게임 엔터가 좋았고요 코스피가 좋을 때는 전기전자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뭐가 어떻게 될까요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쪽은 아무래도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필 이번주에 넷플릭스 지옥이 대박을 냈죠 당연히 엔터조들이 수예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엔터가 좋으면 같이 게임이나 메타버스가 같이 항상 같이 손잡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갈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가 이번주에 한 번 더 간다면은 그때가 아마 이제 이번 올해 마지막 상승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냐 왜냐면 12월부터는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배당주 투자에 집중을 합니다 기관은 선물을 팔고 배당주를 사는 배당차익거래를 하고 외국인은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 빨리 공매도를 청산하기 위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배당주 관련된 매수를 하게 돼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집중 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빨리 들어가요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걸 사서 주가를 올리니까 사람들도 오 이거 괜찮은데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기존에 많이 올랐던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는 어떻습니까 찬밥이 되죠 거기다가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는 배당이 거의 없죠 또 설령 준다 해도 아주 적은 금액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는 힘을 내기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이 친구들이 반등을 한다면 사실상 올해의 마지막 반등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심스럽게 조정을 좀 털고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게임 엔터주는 이제 끝이냐 아닙니다 끝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수혜주가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내년에 아마 2차 상승이 나올 텐데 그때가 아마 진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좀 더 조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삼성전자 들고 계셨던 분들 힘드셨던 분들 1년 이상 6개월 이상 들고 계셨던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파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시면 호구됩니다 기관인 외국인들이 막 사서 조금 올라가면 오 야 좀 한 몇 프로 올라서 반등했어 오 야 됐다 번져 놨다 하고 팔고 있으면 뭐 된다 호구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20%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84,000원까지는 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왜 그럼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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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까 그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럼 당장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서서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역시 기관에 압박을 할 거예요 기관이 눈치를 알아서 하겠죠 그럼 기관도 알아서 맨 초까지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은 꼭 들고 가셔야 된다 적어도 84,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 상방이 물론 운이 좋으면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막 9만원 10만원 11만원 이렇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8만원을 뚫고 올라가면 기사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야 이제 9만전자 가냐 10만전자 가냐 이런 기사가 막 판을 치고 나올 겁니다 그때는 또 그거에 속으면 안 되시고 좀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조정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야 난 진짜 장기적으로 가겠다 배당 받아가면서 배당도 많이 주네 배당 받아가면서 쭉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언젠가 결국은 10만원 가고 12만원 가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저력이 있는 기업인 건 맞으니까 자 그럼 즐거운 한주 시작하십시오